Q. 미니 팬미팅 Q. 미니 팬미팅 Q. 미니 팬미팅 네, 이제 저희는 팬 미니... 어, 안 보이네. 팬 미니? 네, 이제 저희는 미니 팬미팅을 하러 갑니다. 뭔가 처음 해보는 미니 팬미팅이라서 뭔가 살짝 빛나게 되네요. Q. 미니 팬미팅 Q. 미니 팬미팅 우리 팬미팅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제 여기는 목도이기 때문에 살짝 조용히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왔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팬분들이 보이네요. 진짜 많았는데? 일단 저는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0년 만의 비닛 invested ¡Oh, me! Ebit! FIT! Sep! 여러분의 핵시들은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햇처럼 밝은 우리 이픽스들! 한사인 대국에다가 담당하는 받은가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어, PX이랑 받았잖아요! 오오오오오오! 혈안하는 백이 워! 저는 사실 이 안무가 너무 힘들어서 뭐냐 이거 할 때 조금 쉬어요 근데 그 제가 제일 뒤에여가지고 조금 쉬어요 힘들어서 아 저도 저도 하나 둘 셋 안녕 뿅뿅 우선 다른 의상도 의상이지만 제가 약간 휩쓰럽게 입은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 팬분들도 막 한 번 휩쓰러운 거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이에요 아주 유연한 옷 입고 한 번 무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팬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됐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리와인드 무대까지 제가 마쳐서 너무너무 다행이 왔습니다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폭스분들 오늘은 저희 리와인드를 오늘 처음으로 맞아요 공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맞아요 공개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미니팬 미팅을 했죠 음 엄청 색달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터뜨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다음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추우셨을 텐데 네 팬분들의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근데 오늘 너무 추웠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팬분들 러브유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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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바로 스케줄 갈 거예요 네 고향이가 오셨네요 저희가 한 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더 좋은 음악 들려주고 더 좋은 퍼포먼스로 돌아와서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밤에 잡으려는 인사를 드리고 네 부탁합시다 네 오늘 더 쇼도 수고하셨고 둘 셋 이 넥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더 쇼에서 스페셜 MC를 맡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생방송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초점 어떤 초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MC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움 잘하고 올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MC 스페셜 MC입니다 홈빠이 이여리아스 누구예요 쟤? 아 일단 많이 힘들었고 장난이고 아 일단 빈트색 머리 컨셉을 잡고 갔긴 했는데 아 이게 머리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게 그냥 한 번 깜짝을 입색을 하고 한 번 이제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보자 해가지고 깜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좋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임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두 번째 활동 음악방송 마지막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싸울 수 있을까 그래도 행복했고 세무수의 특징은 더 활기차고 멋있는 CIX가 돼서 또 병건이 형은 이렇게 옷을 많이 입어요 약간 수술을 풀어 치고 이 정도 되게 약간 강관적스러운으로 상관적스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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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자, 오늘 음악방송을 전했는데요. 3,4주 동안 양이상 사업보면 김밥 마주시고 제가 직접 오셔가지고 운명이 좋지 않아서 운명이 항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나오고 싶으면 멋있어요. 이것까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맛본 너무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멋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다! 보이세요? 게장 양념이랑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음악방송 마지막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